1, 2, 3 가자 아 내가 칼 찌르면 이 스템이 맞을까봐 아니 그래서 로스 팀이 죽였잖아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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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찌르면 안돼 찌르면 안돼 그래서 계속 내가 내리는거야 나 개인적으로 내 첫 킬이 진짜 팀킬이 될지 몰랐어 저도... 제 첫 킬이 핀킬이 될 줄은... 아 그래 로스님 그게 첫 킬이었어? 첫 킬과 첫 데스가 팀킬이라니 로스님도... 하신지 한 10분밖에 안됐었어요 방전킬기 전에 일단은 잠깐만 로스님 뒤에 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리고가 이거 4치기 난데 4치기? 될걸? 다 될거야 될거 야 로스님 4치기해서 데려갈까? 룬기사 차돌려 차 안돼 안돼 집이 다왔어 지금 여기 집이야 이제 아 매정하나 진짜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인데 어떻게 차를 돌리겠어 바로 앞인데 우리 집이 아 매정하나 나머님 오늘 별풍 받으실 수 있을까? 그건 모르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타 내가 탈게 사람을 못죽여서? 아... 사람을 못죽여서 아 여러분들 사람 죽여야지만 쏠려고? 야이씨 이거 닫아보면 어떡해 알아서 와 여러분들도 진짜 잔인하다 문 안 닫았어요? 몰라? 아 왼쪽에 달렸네 네 왼쪽에 있어요 잠깐만 룬님 잠시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이 기름통을 때리는거지 한 대만 치면 터져? 다 죽어요 한 대만 치면 터지는건 아닌데 나중에 터져 한참 있다가 아 아 한 대만 때리면? 네 한 대? 한 대? 한 대는 아닐거야 한 대일거 같은데 아 때려보고 싶다 하여튼 안에 기름 있으면 터져 야 그러면 남의 집 가가지고 이거 터트리면 개꿀잼이겠네 이거 혹시 누가 통통배 있는 사람? 야 오늘 미션 목표 오늘 미션 목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터트리기 남의 집 가자 아 우리 어제 전 서버에서 집 털 때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아 이거로 털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집 다 부서져? 아니 아니 그거 엄청 많이 부서야 돼 한 7개 터져야 되지 1티어 벽 부러져 1티어 벽 그러면 여기 안에 내부에 있는 상자나 그런건 다 아장나나?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여기선 라이트 피쳐도 되지? 지금 통통배 있는 사람? 없어 지금 제가 갖고 오고 있어요 그걸로 없어? 로... 로스트님 갖고 있대 로스트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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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러는데 왜 로스트님 말을 무시해 로스트님은 지금 뭐니까 아 자신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걔네들 집 찾아야 된다고 다시 일단 걔네들 집이 내가 봤을 때는 센터 쪽이었던 것 같거든 여기서 가서 분명히 꺾어서 갔었지 싶은데 아니 아니 스크랩 아 이쪽인가 봐 더 안쪽인가? 이거 원전 지나서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원전 원전 지나서 안 어 대충 짐작했을 때 오 있잖아 위에 오 어어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도 그 근처인 것 같아 너무 그니까 뭐야 원전 맨 위에 있는 열두식 원전의 왼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원전 밑에 쪽 지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두운데? 원래 어두울때 가야 돼 근데 두 분 두 분이서 갔다 오세요 오케이 갑시다 문 닫고 나 야무지게 할게 야무지게 됐다 이제 했다 이제 했다 뒤에 문 닫고 어 나와서 문 닫고 있는데 나와서 제가 놔둘게요 안 나와줘 안나와줘 됐다 하고 고고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로스님 막 힘들어 지금 로스님은 계속 노동하네 계속 노동 닫았네 닫았어 아하하하하 ㅅ 와 아... 피 닳았어? 양아치야 피 안 닳아 이거 러슨이 그 배는 밖에다 대놔야돼요 터져요 아 치고 가는거 봐 아 근데 스터드님 있어서 이 스터드님이 닫아줄거에요 호머거? 호머거 쟤 누구냐? 쟤 아까 나도 뭐 내 시체 찾아 죽이더니만 시체 찾아 죽인다기보다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냥 죽이는걸걸? 호머... 호머자식 오늘 죽이고싶다 여기서 이쪽으로 갔던거 같은데 케이티는 복수했으니까 호머자식 이쪽으로 가서... 우리도 제트 스킬을 만들 수 있을텐데 이제? 어 만들 수 있어요 이불로 안 만들고있는거에요 아까워서 만들지마 남의거 써... 뺏어놨어 남들이 만들어주는데 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볼까 근데 자동차는 중고차야 중고차 로스님 보니까 만들어주고싶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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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님 만들어주면 한 30분이면 이제 잃어버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분? 누구야? 아 로스님이네 사람이 있다 어디? 해변가에 여기? 자 바로바로 내가 누를게 내리는 순간 자 타고가 타고가 타고 움직여 타고가 타고 움직여 나 쟤 죽이고 갈게 로스님 그거는 일로와요 배 만들어줄게 저기위에 있다고 저기위에? 저기위에 산위에 있어 산위에 가만있어봐 내가 내가 봐줄게 어 그러네 바로 산위에 산위에 있어 여기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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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개양아치 개양아치 진짜 와 지린다 진짜 빨리와 빨리와 미 들어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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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뺐어 템 뺐어 형 최고였어 영상미 개쩔었어 진짜 타 그냥 타 내가 운전이야 내가 잡으러가 그래 나도 좀 하고싶어서 그러지 그럼 다음번에 다음번에 니가 뒤에서 내려서 잡으러가 알았어 어디세요 잡을수 어 너 죽을래 근데 걔 당황 안해? 가만있던데 나무가 멍때리던데? 외나무다리 위에서 해드샷 아 진짜 옆에 사람이 있다 빼박이야 빼박이네 해적이라고 우리 옆에 사람이 있거든 보타페트 타고 있거든 어 이거 여긴가보다 이 집인가보다 어 이 집이야? 그래 내가 이기했잖아 이정도 된다고 5에서 내가 4,5정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3,4정도 될거라고 여기 맞으면 하아 내 감각파 어딘지 파악해놨어 그린판 또 작성한다 그린판에 이거 표시해두려고 일단 얘 전혀 모르고있네 이걸 어떻게 뒤치기다가 가는데 이거 알고 아는데 안보여서 그래 됐다 죽었다 죽였어? 마마나 타고가 마마나 타고가 알았어 타고 타고 죽으면 안된다 안죽지 형이 그거 타려고 그러는구나 타고 저집으로 가야돼 로스님 그 배 버려요 나도 이거 한번 들어야겠다 일단 해안가로 와요 잠깐만 오른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오른쪽 보트에 한 명 아 그거는 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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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들 올거거든 아마 해안가로 해안가로 아이템도 드릴게요 형 여기 위에 지금 잘 봐봐 지금 위에 구멍이 있는지 집 지울 수 있는지 이 집 맞는거 같은데 아 이 집 아닌데 이 집 아니야? 로스님 일로와요 왜냐하면 내가 얘네들 집에다 호작질 해놔가지고 채집 아이템도 드릴게요 얘네들 벽을 못 세우거든 벽을 못 늘리거든 벽을 이렇게 못 늘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타타타타 이게 토치거든요 아 자 채집하러 갔다오세요 전 집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너 너무 못타는데 됐어 물에서 탈수있어 아 그래? 샷건더도 드릴게요 일로와 저거 너무 아깝다 저거 좀 즐겨봐야지 게임을 하면 아유 나 진짜 어 헬멧인데 너? 어 얘 죽이자 자 총알 총알 두발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빨리 가버려 얘네들 옆으로 못 보거든 얘네들 아 아 얘네 지금 1인칭 시점으로 가나? 아 이게 따라 붙었다는 걸 모르게 하려는 거야? 아 와 와 진짜 와 죽이는 것 봐 아니 그냥 보트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죽이는게 아니라 소리 안 들리게 해가지고 뒤에서 쑤셔 죽이는 것 봐 와 아 보트 한번 저기 헬멧 멋있게 한번 착용해줘 헬멧선 안나와 아 그래? 어 아이템 어 나왔네 얘는? 원래 이게 아이템이 사라지거든 원래 간지랑게 간지랑게 한번 양아치처럼 한번 써줘 형 여기 사람있다 어? 어 그러네 잠깐만 그렇다면 내가 이걸 딱 바로 타고 룬님 집에 2층에 뭐야 죽었다 또 죽였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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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집문을 안 닫고 다녀 그러니까 자 형 여기 어떻게 개조 안 돼? 하느 못 지어 야 나 아이템도 타러 갈까 아 아이템 없네 아 근데 얘 피체가 없어졌어 아니 바나나 익었을 때 먹었어야 됐다 지금 이거 얘네들 집 아닌 것 같은데 전쟁기지인가? 그런가? 얘도 그냥 문 열려있게 들어온 것 같은데 누구 죽였지 지금 형이 아 죽이는 애가 너무 많아 스트롱 캠퍼라 그리고 또 누구야 지금 넥 넥 지금 내거스? H2O 체인지합시다 체인지 체인지 마모님 체인지 체인지합시다 체인지하지 뭐야 내가 이거 타라고? 아냐아냐 니가 뒤에 타라고 알았어 저 밑에 상어있는 것 같다 응 상어있어 탔어 어 보트 또 만들 수 있네? 하하하하 아 내가 많이 털었구나 자 아우 야 이거 진짜 꿀잼이다 이거 재밌죠? 어 너 창 있지? 어 있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내륙에 있는 애 내려줄테니까 가서 쑤셔 알았어 이게 창이 바로 푹 찌르는게 아니라 뒤로 땡겼다가 찌르는 시간이 있거든 어어 그래서 계산해서 찌려야돼 아 미리 미리 찔러놓으라고? 어 미리 찔러놓고 움직여도 되고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제 너도 여기에 들어와라 이 해적에 들어와라 그럴려면 한 명을 네 손으로 죽여야된다 치를 묻혀라 이 집이요 이 집이요 신고식 신고식 어 이 집이야 이 집 아 그러면 저기 바꾸세요 3시에요 어 기다려 어 3시에 5번째네요 이스터즈님 자 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찾았던 집 3시에 찾으려고 했던 집이 아까 거기가 아니구요 3시에 밑으로 5번째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집이 아니야 이 집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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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 마세요 아 네 얘도 또 보수하고 있어 아니 이 집도 터링이 터렀어? 나 내려도 되지?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 이 집 아니네 어 이 집 아니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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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아 나도 한번 구경좀 하자 로스트님 오실때 기름좀 어 봐 구경해 근데 이거 타기 좀 힘들다 이거 올라가는거 로스트 오실때 기름좀 얻어주세요 네 가지러 갑니다 네 이거 왜 못하냐 이거 어 이거 올라가는게 힘들어 벽 올라가는거 이게 보기에 쉬워보여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야 와 이거 왜 못 올라가 이거? 잘 못 올라가요 알잖아 이게 보기에 쉬운 작업인데 아니라니까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가자 야 보트는 뒤에서 타는게 아니라 옆에서 타야되는 그리고 보니까 저 앞에 집인가? 세모 원전 갔다오는 사이에 아니겠지 이렇게 해볼까 와 고래다 고래 근데 우리집은 한번도 털린적 없어? 만든지 3시간밖에 안됐으니까 털로 털로 온애들을 털어서 제트스킬을 뿜에 뺏어 주지 우리가 우리가 너무 털어가지고 우리집을 모를거 같아 애들이 지들끼리 막 주변에 애들 다 우리집인줄 알고 털로 다닐거 같아 자 자 다음 타겟이 누구랄까 응 어 근데 여기 근처에 집 많다 그러네 확실히 남쪽이 집이 많네 근데 여기는 완전 집들이 저건데 아니 저거 다 그거야 대형 선착장인데 어 한 번 만들면 저 크기야 그냥 한 개가 아 아 저게 한 칸이야? 어 저게 한 개야 저게 한 개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뭐 트레일러 영상 보니까 완전 배 만들어서 대포도 내고 다니던데 오 이것봐라 우와 우와 내가 하려던지 똑같이 했어 왜왜 이게 선착장 앞에 나오는 입구거든 어 여기 입구를 이렇게 판넬로 막은거야 배에 못 나오게 아 아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걸 아직 다 못 지웠나? 아니 아니 이게 말이잖아 한 명있다 한 명있어 한 명있어 한 명있어 한 명있어 어 남이 우리집 앞에다 막 지울 수 있거든 아 그냥 그 위에다 덧칠했다고 앞에다가 앞에다가 한거지 앞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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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됐다 저러면 어떡해 다른데 길 뚫어야겠네 아니면 돌이던가 어 여기 한 명이 또 있다 네모나게 해버리면 되겠다 네모나게 정사각형을 한쪽 면만 막는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못나가니까 다른 쪽 뚫어도 좋았어 야 이거 되게 저거다 진짜 괴롭히는게 재밌다 이렇게 빠졌다 한 명 재밌죠 살았네 살았네 형 내려 우리집 그쳐 누구에요? 니가 내려들래? 마모나? 마모나 내려서 죽일래? 내가 한번 내릴까? 칼로 죽여 우리집 그쳐 한 명 왔어요 우리집 그쳐 한 명 왔어요 나이스 아아 내려가서 먹어 내려가서 컨트롤 내려가서 먹어 그렇지 그런거야 그래 그럼 시프트 클릭하면 다 가져가 템 어떻게 먹어 템 어떻게 먹어 E E 누른 다음에 어 시프트 클릭 다 하면 돼 아 잠깐만 됐었는데 이거 우리집에 제트스키 이게 되게 느리네 시프트 클릭하라고? 시프트 클릭하면 한 방에 다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그냥 하나밖에 클릭이 안돼 아 그니까 개수 어 개수 그냥 따로따로 아 하나씩 누르는 거 맞고 어 먹어 들어가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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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털었어 해적 이제 해적 클릭 나 가입했어 오케이 오케이 신고식 인정 신고식 인정 신고식 인정 신고식 인정 와 근데 얘 지금 뭐야 얘 창도 있고 총알도 있네 총알 탄피일걸 탄피 어 탄 그러네 그리고 탄피에다가 총알 채워서 총알 만드는 말 그것도 재료지 우드 플랭크 그리고 조개 세 개 조개는 나중에 구워 먹자 어 그리고 구워 먹을 수 있어? 네 오케이 우리집 근처에 보트 소리라고? 보트 소리나요 어 나 왜 죽었어 뭐야 아 아 이거 아 저 호먹 우리집에 앞에 호머거 저 새끼 저거 아 버그 때문에 또 호머거 얘한테 다 죽었네 어 집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집집이 아니고 이거 버그 버그 아 아 어디에 우리 시체가 뜬데요 지금 게임이 우리 어디 아 저기 오케이 발견 아니 호머 저 자식은 근데 왜 야 호머 저 자식 사는 집 찾아가지고 죽여버려야겠다 저 근처에 우리 시체가 계속 뜨나봐 지금 근데 룬님이랑 마모님 시체는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죽었냐 제접 한번 해야돼 이거 뜨면 집에 집에서 한번 제접을 보내세요 오케이 제접 한번 해야겠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제접해도 되잖아 지금 응 아까 아이템 많았어요? 아 좀 먹었었는데 많이 먹었었지 일단 많은데 보트가 문제지 보트 집에 있어요 아깝긴 하다 그냥 제접하려면 어떻게 그냥 뭐 그냥 꺼야돼 강종해야돼 강종 게임 강종 게임 강종해야돼 게임 더러워서 아 그거 EXC가 없어 자국관리자까지 열어야 돼 설마 아 됐네 X 누르면 되는데 그거 누르면 되는지 알았는데 안 꺼져요? 아까 터키친구가 서버 열어대 아 그래? 착하네 쟤네들 룬님 어딘지 파악했어 어디 어디 아까 이쪽 저 밑으로 보면은 로스님 저쪽 밑으로 보면은 집 아까운데 있고 뒤쪽에 또 한 개 있죠 아 예예 좌표 좌표 있어요 좌표 좌표가 그러면은 숫자에서 밑으로 몇 한 칠 칠 칠에서 일단 Z쪽에서 칠쪽에서 칠쪽에서 그 반대편인데? 칠쪽 칠쪽 진짜? 시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죽고 싶지 않은 공무를 맞춰라 아 차라리 저 자식이 한국인이면 좋겠다 쌍욕 한번 해버리게 집에 보트 만들고 있는 중이네 칠쪽에서 어디로 어 잠깐만 저 뭐야 밑에 두 명 보이죠? 저 앞에 사람 두 명 있는데? 네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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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칼 있어요 창? 창 없어야죠 창 저한테 있어요 어 떨어뜨려줘요 거기 저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앞에 집 말고 뒷집 뒷집이에요 뒷집 어 로스님 갑시다 오케이 어 갔고 원래 서버 들어갔는데 오래 걸려? 어 그거 저 앞에 보인다 로스님 오케이 안되면은 다시 강조해야돼 네 계속 왔다리갔다리 둘 오케이 아모님 이제 디스커넥 됐어요 아 없어졌어요 이제? 네 들어오시면 될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앞에 둘 오케이 어 셋인거? 아 둘 둘 맞네 하나 Z스키 아 맞네 야 우리 서버가 사람 제일 많네 네 제일 많아요 지금 역시 생존 게임은 사람 많은데 가야돼 그래 꿀잼이지 잠깐만 로스님 어디갔어? 여기 바로 옆에 바로 뒤에 내려 봐 내려 봐 오케이 오케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오늘 추천이 100명이 안 지금 뭐야 68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추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태어났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많아 아 그게 버거 걸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와 와 부엉이님 와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103개 감사드립니다 타 타 타 타 타 오케이 아 부엉이님 아 부엉이님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정말 고맙습니다 고고고고고 아 아 그러니까 아까 Z스키 개도 얘 죽이로 죽이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엉이님 열심히 할게요 제트치 키타네가 우리집 한 번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부엉이님 제가 쫓아가고 도망가던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키친타워로 각보길 잘했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쪽에 있어요 어 이 집? 이 집인가? 그건 되지 않을까요? 이 집이네 이 집이네 저기 앞에 룰루스 타 내꺼 아 잠깐만 나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지금 내 앞에 시체 3명 있는데 얘네들 죽여도 돼? 네 죽여도 돼요 죽이면 저거지 아이템 뜨는거지 아이템 뜰수도 있고 안 뜰수도 있어요 움직인 뇌를 죽이세요 나간다 나간다 어 여기 3명까지 있었는데 안죽네 이거는 곡괭이는 한 20방 넘게 때려야 돼요 다 이로써 다다다다다다 좆좆잡아요 오케이 반대로 야 그 집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오케이 아 아니 룬님 찾은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못찾았어 아 특이 온다 국괭이 왜 빠져 여길 때려야겠다 룬님 운전하실래요 지금?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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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때려도 죽질 않아 근데 어 잠깐 잠깐 온다 오 잠깐 오쉣 위험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야 가만있어봐 나 갈게 어디야 지금 이리와요 이리와요 뭐야 지금 중앙쪽이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님 내 근처에서 움직여 내 근처에서 내 근처에서 오케이 왜 내가 방금 피가 빠졌지 내리고 어딨어 내리고 어딨어 내리고 어딨어 내리고 어딨어 내리고 아 그걸로 갔어야 될게요 피 빠졌어요? 어 조금씩 빠지네 피가 상어 아니야 상어 상어 아 그러네 상어네 와우와우와우 맞다 맞다 마모님 뒤에 타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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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잠시 예예예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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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타세요 오, 빠졌어, 빠졌어. 고 고 고. 했어? 예. 전 뒤 possiamo 탔어요 그냥. 아 그래. 아아아아아 형 지금 어디, 어디 몇이야?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둘이 싸고 있어. 8번쪽, 8번쪽. 8번? 예. 왼쪽 왼쪽 왼쪽. 마찬 경기 같애. 마찬이지 마찬이. 아 여기네 여기 여기. 기다려 기다려 간다 금방 간다 금방 간다 금방 간다. 왼쪽으로 더 투세요 왼쪽으로. 네네네네네네. 저기인가? 여기서. 오케 여기 쭉쭉쭉 오케오케 기다려 경기 보러 갈게요 그 와중에 상호한테 죽은 뭐냐 자살일걸요 아마 아 안찔리네 어 여기 많은데 앞에 사람 무시하고 갑시다 더 가야되나요 지금? 네 쭉쭉쭉쭉쭉 가야돼요 호스트님 네 총알 몇발 있어요? 네 발 네 발 내려요 오 제트스키 제트스키 잠시 잠시 오오오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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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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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밑에 시체도 있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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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도 파밍하세요 이스터즈님 갈까? 아 시체 파밍할까? 시체 밑에 있는데? 아이씨 전 안보여요 그래요? 네 마본님이 이거 파밍하세요 아 탑다 제가 파밍할게요 네네 아이고 아이고 더럽게 안맞네 어 맞았네 방금 아이씨 야 그거 살아있어야 돼 어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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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트를 눌러요 보트를 보트를 보트 터트려요 아 얘 지금 뭐야 아니네 오우 야 템 개많아 오케오케오케 뭐 치료킷도 있어 엄청 많아 야 이거 뭐야 철도 있고 무슨 뭐 철 막 42개 무슨 뭐 와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다 빼줘요 네네네네 다 했어요 와 한 발 남았어요 잠깐만 야 나 진짜 템 오지게 먹었어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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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조건 집에 가야 된다 진짜 자 저 따라오세요 이제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더럽게 안좋네 진짜 내가 거기서 딱 진짜 한번 딱 시체까지 파밍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낸거야 이게 빠졌다 전 아예 안보여가지고 이게 음 아 더럽게 안맞네 이거 죽긴 죽는건가 저거 와 미친 아 제발 부딪치지마 나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지원가자 일단 지원 오케 와 창이 없네 그거 보니 나한테 아 내가 총 만졌구나 와 그거 뭐 센 거 같은데 약한거야 뭐야 총알이 없으니까 싸우질 못해 기다려 기다려 빨리 빨리 지원갈게 빨리 지원갈게 저 따라오세요 계속 인간 사냥꾼도 가고 있어 지금 일단 살찐해야 되요 여기서 아 좀 보인다 좀 보인다 우리 왔어 우리 왔어 기다려 원군이다 원군이다 지원군 왔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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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탈출 오늘은 사람 고기야 기다려 일단 계속 회피 좀 오우 와 쟤 배 뒤집어졌어 오늘 다들 저녁에 사람 고기 먹을 준비하세요 자 지원군 왔어 지원군 왔어 야 4명 왔는데 쟤가 어쩔거야 아 저기 한명 저 어그로 끄는 자식이구먼 저거 쟤 쟤를 죽여줘 쟤 뭐냐 쟤 모트야 아 그러네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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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님이 지금 해변가에 있는거죠 네네 오케이 저 배만 넣으래 배 배 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잠깐만 저 배치면 넘어가나 배가 피가 빠지지 아 배피를 뺄 수 있구나 저 자식 저거 커브 꺾는거 봐라 와 배는 많이 떼는데 왜 사람이 안맞지 야 이 자식 봐라 배는 두발 꽂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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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돼 아 까비 3대1 개토내 야 이거 범벅 그렇지 나 한대만 더 치면 될거 같다 인간사냥 개무섭겠다 쟤 쟤 도망도 못가요 도망도 그렇 안돼 안돼 우리끼리 부딪치면 안돼 우리끼리 부딪치면 안돼 야아